아, 이거? 아, 얘가 생긴다! 얘가 생긴다! 얘가 생긴다! 네, 우리는 안에서 그냥 너가 우리한테 알았다!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구독자가 감소하듯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53명이었는데 52명이 됐어요. 동영상이 너무 많이 올렸나? 그래서 그랬나봐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제가 막 일하면서 불평불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타에 대해서 저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파스타에 대해서 막 엄청 찾아봤단 말이에요. 파스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게 있더라구요. 알리오 올리오 이제 오일 파스타 할 때 오일 파스타는 에멀전이라는 걸 잘 해야 되는데 에멀전이 뭐냐? 물이랑 기름이랑 유화시켜서 그 따로 분리... 물이랑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탈리아에서 요리하시는 미슐랭 쓰리스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알리오 올리오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팬측... 팬측이라고 하죠? 팬측이를 이제 이탈리아어로 칼레텔레? 칼라텔라? 칼라 똘란가? 하여튼 네 글자 그 있는데 찾아봐야겠다. 잠깐만요. 그 용어를 만테까레라고 해요. 만테까레. 만테까레가 뭐냐? 유화시키는 과정인데 면이 이렇게 돌잖아요. 면이 이렇게 돌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그 전복이랑 물이랑 기름이랑 섞여서 소스화되는 과정을 만테까레라고 합니다. 그거를 오늘 확실히 보고서 저희는 시푸드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다 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소스가 잘 젖었어요. 혹시나 지금 알리오 올리오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만테까레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팬 돌린다고 하죠. 이렇게 팬을 쭉쭉쭉 돌려가지고 면이 휩하고 공기가 들어가고 온도가 떨어져서 전분기가 생겨서 끈적끈적해지는게 그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불평했던거 크림 파스타는 굳는다 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긴 맞아요. 굳는게. 왜냐면 크림은 추우면 굳잖아요. 근데 시 레스토랑 안에는 에어컨을 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게 있고 이게 말도 안되다 한번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삼겹살집에 혹시 가보셨을 때 느껴셨을 거예요. 여름에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다 굳고 이제 남은 기름이 또 굳잖아요. 소고기도 또 또 또 또 찬데 놔두면은 다 익힌 다음에 놔두면 굳고 양기름 양고기 드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기름은 더 빨리 굳는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굳는게 굳어요. 굳는게 굳는다. 근데 크림 파스타를 만들 때 이제 제가 또 헤매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제 불평불만한게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너무 먹기에 뻑뻑하다. 그리고 저는 그 소스가 이렇게 면을 들었을 때 소스가 면에 묻어있어야 사람들이 먹을 때 소스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막 수저로 소스를 퍼 먹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스탄 아니라고 저는 배웠고 그래서 이제 중간 지점으로 오늘 찾은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연하게 빼면 됩니다. 이게 아마 되게 뜬그름 없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계속 만드시거나 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스에 이제 파마산을 넣잖아요. 파마산이 더 소스를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하죠. 다음에 마지막에 계란 노른자를 넣으면 더 그게 만테카레가 이것도 만테카레인가 어쨌든 엄청난 찰기가 생겨서 소스가 이만큼 있었는데 파마산이랑 달걀 노른자를 넣으면 이게 쫙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그거죠. 내 생각보다 묽게 빼면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그 여기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제가 처음 왔을 때 까르보 만들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엄청 꾸덕꾸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올린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조금 낮게 빼고 여기 펜네 펜네면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펜네면이 아니지 펜네면 이렇게 동그란 거 길쭉한 건데 그것도 이제 맛이 없다는 컴플레인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가 하면서 이제 먹어봤죠. 먹어봤죠. 먹어봤는데 소스 간은 맞는데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펜네면을 바로바로 삶는 게 아니고 삶아 놨던 걸 이제 끓이거든요. 다시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혹시나 이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제 경험을 잘 해가지고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펜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베이컨이나 양파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제 스탁이나 아니면 물 넣으시는 분들은 물 넣고 스탁 넣는 사람은 스탁을 넣을 거예요.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전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물에다 그냥 간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짜게 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짜게. 왜냐면 뚱군데 그 안까지 표면적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짜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소소 농도만 맞췄는데 생각보다 짜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면을 좀 삶아요. 면 면 면이 아니지 그 펜네 거기에 간이 배고 거기다가 이제 생크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춥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파마산도 넣고 만약에 농도 실패하면 그냥 스탁이나 물을 더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보다 좀 묽게 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도 안까지 배고 이렇게 먹었을 때 소스를 그 펜네의 특징이 소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면이에요. 그 동그란 거 안에 소스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농도까지 해주고 나갔을 때 이제 그 바깥의 온도는 차가우니까 좀 내 생각보다 묽게 빼야지 나갔을 때 그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더 점성이나 만태 까레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점성이 더 생기니까 오늘 제가 그거를 깨우쳤습니다. 뭐 뭐 이렇게 묽게 묽게 하라고 했다고 진짜 묽게 하면은 잔치국수 되는 거예요. 잔치국수 잔치국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름이 파스타인데 스파게티고 파스타인데 잔치국수 만들면 그게 요리사 실력이겠습니까? 어쨌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이나 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만명의 구독자를 아 일단 우선 천명의 구독자 한번 가봅시다. 파이팅!